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차량용 방향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차량에 이렇게 송풍구에 끼워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소비르 제품이에요 인테리어용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시보드에 연결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산 100% 제작이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직접 제작된 제품이에요 디자인을 특허 출원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베어 모양의 제품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송풍구에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 자석으로 돼있어서 송풍구에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안에 테라코타를 넣어주는 건데요 테라코타 이렇게 제품이 블랙 체리, 화이트 코튼, 미드 썸머나잇, 로커리파르마, 시 넘머5, 레몬 라벤더 향이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은 블랙 체리 제품이니까요 제가 한번 넣어서 사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칸이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안으로 눌러주시면 금방 열리는데요 여기다가 테라코타가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향이 체리 향이 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이네요 먹고 싶어 이게 혹시 체리사이다 같은 거 아세요? 그 향인데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큰 거를 넣어주시고요 하나는 또 작은 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향이 되게 좋네요. 이렇게 해서 송풍구에 꽂아만 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만족이 됩니다. 스파클 베어는요. 블랙, 실버, 로즈골드 세 종류예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세련되면서 또 새롭게 연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취향에 따라 컬러를 이렇게 즐겨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대시보드에 사용하시려면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되시겠죠?